지금 현재 이 자리 있죠 꼬리 달고 나오는 자리 이 자리 우선은 8500불 라인 여기 좀 올라오면 형님들이 단기간 대응해보실 분들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한번 보세요 9000불은 여기 한번 진짜 날아가서 찍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 자리 못 살리고 한파동돼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도 저는 한 번쯤은 펌핑이 올 거라고는 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비율이 중요해요 지금 매몰대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요 형님들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보루 제가 말씀드렸던 8600불 자리 깨지면 안되는 자리 그거는 여기에 대한 비율적인 얘기였고요 지금 이제 이 비율이 깨졌죠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강한 매몰대 그리고 또한 여기 뒤에 있는 매몰대가 있어요 이 자리는 쉽지 않은 매몰대가 있는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려와도 최종적으로 우선은 이 하단 라인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얘 비율상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좋진 않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허용할 수 있었던 자리는 8300불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한 번 여기까지는 괜찮다에요 괜찮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올릴 때는 한 번에 못 올린다에요 한 번에 못 올린다 저는 지금 추세상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파동 더 내릴 수 있지만 단기 반등이 온다라고 봐요 반등이 오는데 그 반등 자리는 9000불까지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꼬리를 달든 뭐든 한 번 쏠 확률이 높아요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한 번 무너져서 다시 하단 라인을 보게 돼서 이 매몰대까지 올라오면 단기간 차트도 절대 좋은 차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단기간 단기간 며칠 안에 한 번 쏘고 올릴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분석으로는 그게 목표가 9000불이에요 여기 자리까지는 꼬리가 달든 뭐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는 한 번 올리고 죽여도 죽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얘가 꼬리에다가 9000불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버티고 힘을 다시 받쳐줘서 이 상단 라인을 돌파를 시키면 이거는 간다에요 형님 쇼간다 추세가 변곡이 돼서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갈 확률이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럼 국회에서 살려내면 70% 확률 우선은 반등이 나오면 저는 국회까지는 보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죽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재수없는 상황이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맞고 떨어져서 다시 돌파해서 이 자리를 확실히 뚫어주면 변곡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날봉상 체크를 형님들이 해봐도요 볼림자 하단선도 맞겠지만 지금 매몰대가 강한 자리에요 지금 현재 여기 그러면 MACD 같은 경우는 0선 상단 위에서 놀다가 지금 MACD 0선 안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아직까지는 반등의 힘이 한 번은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 번에 무너지기 보다는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서 맞고 흐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들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네 흐름에 대한 전략을 짜라는 얘기에요 이제 형님들한테 이런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형님들이 대응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방송에서 해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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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